오케이 앉아서 봐요. 앉아서 저희가 이제 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앉아서 저희 입장에서 보시죠 아니요 저는 하시는 종류에 반대는 이렇게 반대가 뭐해 그 중에서 하시는 거에 반대가 그럼 저는 접을 접을 안다니까 저 접을 할게요 저 접을 합니다 응 뭐해 띠 응 이거랑 보시죠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 자리에는 선호 선수가 앉아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선호 선수 너무 힘든 힘든 거 말고는 또 다른 감정은 없으신가요? 마인드 컨트롤 좀 아 마인드 컨트롤 그렇죠 한 판 쉬시면서 네 오픈나도 엔페이지 않고 안 어울릴 거 같은데 저런 게 더 낫죠? 아니 아니 저 컨트롤 있어요 아 패슬레이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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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하고있어 눈이 네 게임 시작했는데 이게 좀 딜레이가 있는거야. 어? 아니네. 고은 이게 링크가 다른거 아니야? 그런가? 나 아까 그 탑톡에 있는 링크로 했거든. 다시 가봐. 대박. 야 82뷰야. 우리 많이 봤어 사람들이. 82뷰 봤어? 야. 나오. 근데 2아웃으로 나오대. 이거는 일단 끝났어요. 여기서 한번. 뭐. 아 그래? 뭐지? 서버 url은 아니고. 여기 볼까? 이런 경우를 진짜 처음이라고 하시네. 제목을 다 받고 다시 가볼까? 1대1로? 1대1로 와봐. 1대1. 오. 아 이거. 사진이 사진 됐다구. 1대1. 아 이렇게. 심무수다. 아 이벤틱 잡혔어? 아 이벤틱 잡혔어? 어. 없네. 없네. 뭘까요? 라이브 스트리밍에 앉아요 최후 9명까지 맞네 신기한데? 저 중에 4명 정도 채취되어 나머지는 뭐지? 들어갔다 나왔다 한건가? 그것도 다 카운트가 되나? 중복한 기가? 이거는 지금 라이브가 안되고 오는거야 여기 맞췄는데? 문 찾고 있는데 어? 여기있다 이건가 원워치 아 그렇네 아 여기 있구나 다른 링크지? 다른 링크야 이건 공지하지마자 이글지글 시간에 뭐 한국은 대부분 여기 있으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컴퓨터를 듣는 제 목소리는 정말 콱알타같습니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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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이거 조용한데요? 지금 선수가? 아... 조용하지 않네요 시끄럽고 빨리 빨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잡았구나 이럴 때 사실 선품들이 많을 수 없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해 나중에 옆방에서 진짜 중계를 해야겠다 같은 공간에서 게임할 때 중계를 하면 안 되겠다 주위에는 또 한 번 들리려고 근데 이게 그냥 좋은 헤드폰이 있었네요 저희가 영어 캐스팅 해설이 가능한 애를 전주로 섭외를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이 결승은 안 밀려가지고 도시를 빌려서 사람들한테 그냥 올 사람은 와라 약간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선수들이랑 분리를 해야 된다 그냥 베렌다리처럼 선품들이 더 세네일까? 그 안에 피가 약간 순밋이군 이게기 때문에 그리고 앞발이 스포츠시 던지는 게 뭐라? 이게 유효인데 여기 아 아 아 아 아 이거 지금 얼마 전 걸 여기까지 하냐 아 어?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아... 졸락하지 않나요? 다음 팀 어디 가야겠어요 다음 팀이요? 아 진짜 가위바위보 헬레아이스 그니까 이게 사실 선수들을 많이 편안하기 위해서 벽현명을 하는지 잘해서 무안의 케이스를 남겨놨기 때문에 무안을 안한다라는 일들을 펼칠 수가 있는데 하시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아주 처음이라 선수를 많이 모집을 하더라고요 ㅎ 응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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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그냥 확장받고. 근데 이거는 자리가 못 마지막이고. 너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뭘 하면. 그거를 막 끝나나 봐요. 붙어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안가짓게. 그게 누리인으로. 근데 왜 그런거야. 괜히 안 된거야. 괜히 일단 일단은. 아 괜히 지금 밖에 될까봐. 너무 이래요. 너무 이래요. 근데 왜냐면. 보니깐. 죽을거 같다. 나중에 해도 어차피 잡을 수 있어요. 그게 있으면서. 아. 그니까 그거 생각은 잘 못한거야. 그죠. 생각은 잘 못한거야. 그니까 그게 꼬였어. 그게 꼬였어. 더 빨리 끝났어. 더 빨리 끝났어. 더 빨리 끝났어. 그것도 안 되면 이래요? 對. 왜 그러지 substitute substitute is something? 하면 내 estiver resurrect drug aule. 그니까요. 다atie commercial 없으니까요. 무대의 Cecil Arnold we need him to hear the cooking. 그쵸? 이스라 dois. 자 gros son and. 아 그런 nodig지. 우우 아 standards 더 아멘 오세요 아 아까 으 으 나는 지금 완전히 되요 그 아 으 음 스포프를 넘는게 없네 왜 죽겠는데? ㄷㄷ ㄷㄷ 평양이 어디있어 나 피드바위로는 달라 빨간은 건가 아니요 진짜 아니요 일단 지중력이 약간 틀러들 때 나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스타일 뭐 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어.. 아.. 그리고.. 뭔데? 털이 더 싸우니까 차차차차차차 다 이거 오케이 아.. 왜 군대로 물어야 하는데? 뭐가? 네 멧침내 아 일어났어 아 이게 지금 아 아직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긴장감 별로 없지만 지금 여성명 모고 있다고 갑자기 해사를 하기 시작한거야? 그렇죠. 그러면 좀 대신을 해야죠 지금 러럿? 어우 7명으로 넘어났어 아 진짜? 뭐지? 8명 어우 신기하다 선원님 친구들 지금 4명 선원님 빨리 해설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보시는지 게임 아 지금 다시 해바라기밭을 보고 있는데요 해바라기밭 아 지금 저희도 찍는거에요? 네 제 목토를 제가 대부분 줄거 같으니깐 자기 목토를 주셨어요 네 그럴거 같아요 등장 3명 colus 내가 한번 포함되 있어서 한명 너아니지? 둘 두 명이 addressing 감사합니다 무슨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아 다시 한번 또 갑니다 아 그냥 여기에서만 1시간 정도 하는게 없습니다 아 네 빨모가 내가 싫은 이유는 게임이 너무 오래 걸리네 빨모 등 잡고 너무 안전인데요 이건 아 진짜 란저네 웃지말고 지마 역시 나가면 죽겠는데 아 여기 갔네 이건 여기 뚫려면 지금 뚫려냈는데 아 전진 데이터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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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 . . . . . . 그래도 이수가 좀 있다 배바라기 춤 오고 싶다 우리의 성함이 왜 저러고 다른 분은 잘한다 흐헤헤헤 어후 흐헤헤헤 오우 스카스 났어 오우 스카스 났어 스카스 났어 이쁘다고 일대인 마찬트인거예요 지금 오우오오 오우 오오오오오오오오 자 아 내가 할 펜플로 만들어야 돼 아이ㅎㅎㅎ 손전보고 손전보고 하시면서 지금 아아 템플로 만들 많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 들렸어 여기서 들렸어 지금 방송 방송에서 들렸어 ㅎㅎㅎㅎㅎㅎ 병주야 네 목소리 들렸어 방경에서 아 지금 7분의 보고계셔 ㅎㅎㅎㅎ 정말 터프하게 들렸어 네 목소리 캠플러라기만 리버가 안되는데 캠플러라기만 리버가 안되는데 채팅도 보는거죠? 몰라 내가 보라곤 했는데 채팅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러는데 공간이 마련되네 아이고 아아 쉣 저거 아으 아 이거 아 이거 위험한데요 아 쉣 우리 몰랐구나 아우 이 숫자가 어 그러네 아우 어 율빈이 아니고 아 아 아이가요 아니 지금 이격증 아닌데요? 지금? 아 근데... 도리로 비싸버린 시인트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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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GG 와... 국게임 국게임 되게 잘 버텼는데 키목은 어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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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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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 참... 저희들 일단 빨 문을 안 하기는... 너무 오래 걸려서... 빨 문을 원래 이렇게 오래 안 걸려요? 빨 문을 오래 걸려서... 아... 아... 오늘 한 빨 문을 오래 걸려서... 아... 원래 빨 문을 오래 안 걸렸는데... 이게... 아... 일단은 빨 문 안 하... 안 하... 안 하기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긴장하지 마... 일단은... 빨 문은 빼는 걸로... 너 이겼어? 아... 아... 일단 빨 문은 빼는 걸로... 아... 아... 빅게임은 괜찮은데... 빅게임은 괜찮은데... 빨 문은 빼는 걸로... 빅게임은 괜찮은데... 이게 원래... 아... 저부성들을 포털해야죠... 왜냐면 저부성들을 포털하니까... 크립을 못 들어가서... 그쵸... 크립하는 게 못 들어가서... 그쵸... 제가 막... 그냥 막기만 해가지고... 지금 너무 오래 걸려서... 네... 한게임이 거의... 한게임이 너무... 30분 넘어가니까... 아... 집에 갑시다 저희 쪽으로... 저희가... 다음주도 아직... 아... 안정했구나... 병준이가 정할거야... 병준이가... 어휴... 근데 병준이는... 집에서 하셔야겠네... 이제 선우님... 이제... 게임하십니다... 뭐... 무슨 말 할거야? 나는... 연일이 이래가지고... 이기시면은... 피가나서... 어... 그치... 그런거야? 그럼... 2승이니까... 아까 처음에... 예전에 한 것도 다 포함인거야... 아니... 방금... 다 빼고... 다 빼고... 아... 그럼 여기서 또 이기면 끝나는거고... 끝난거지... 아니... 여기서 이기면 다시 또 한마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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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니까... 1대 1대 1이니까... 1, 2, 3... 그래? 뭐에요? 한 명... 각각 한 명씩 하는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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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한 판만에서 2승하면은...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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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가스가 없으니까... 가스가 나아... 가스를 사실 잘 모아서 갔어야 되는데... 나는... 히드라를 뚫을 수 있을 줄 알았어... 히드라를 너무 많이... 히드라를 너무 많이 깔아가지고... 사실은 난 뚫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그냥 한번... 딥파일러까지 안가도 되겠다 생각해서 딥파일러이면은 울트라할러 앞에 하고 더블링까지 가 그 생각에는 너무 하이브까지 가야되니까 오래 걸릴 것 같애가지고 근데 하이브가 어떻게 갔지않아 나중에 갔는데요 그게 처음에 또는 그지? 근데 나중에는 막는게 급급해가지고 딥파일러랑 울트라까지 가는게 저도 공격에 급해서 제가 발전 하나도 못했어요 약간 저것처럼 돌아갔던 것 같으니까 뚫면서 끝낼 수 있게 사실 드랍고 생각했어 돌아가지고 근데 드랍이 불안한거 옆에다가도 닦아가지고 여섯시에 제가 카운트 봤어요 오브로드를 봤는데 아니면 차라리 거기다 드랍을 해서 뚫고 드랍을 가든지 딥파일러는 어떤걸로 다시 2레벨 처음 해봐 오브로드 근데 사실 여섯시는 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 아니요 방 만드실때 아 감사합니다 지금 방은 누가 만들어? 동준이가 만들어? 롯템 아니면 롯템 아니면 펀파일러 오케이 오케이 롯템 아니면 집에 들어가서 롯템 아니면 집에 들어가서 롯템 아니면 푸허허헝 에스프 아이디 누구는 어디le 1...1Q2W32 아 이메일이 이메일 아이디로 모르시기 때문에 이메일은 모르시기 때문에 아 아 빨리 끝난다고 하니까 또 이제 테마이가 무서워지잖아 아 아닐 아 근데 병준이 롯템에서 대표님 거의 바를 뻔해서 한번 그건 다 다르다니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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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일단 아무도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보니까 우리가 회전걸 해도 점수면 먹을 것 같은데 아니 성함은 가능하네 너무 좋아요 방 만드시면 알려주세요 턴 레이스 16으로 해달라고 하시네요 네 지금 하시는 분들 지금 보시는 분들 누구 필리핀인지 물어봤어요? 제 스타일은요 하하하하하 지금 채팅하시는 분들 중에는 다 한국에서 선호 응원하시는 분들인데 아니 지금 미국 여기는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방 안 잡았어? 아... 1봉만 하시나 아... 아니 지금 미국 여기는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10시입니다 C-3 아... 네... ㅋㅋ OK OK 아... 엽돼사 OK 옵적업은 열어주세요 고고우 어... 아.. 어머... 하이 앤드라이 3D 분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지금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빨간색이 연두색이 샘신드 하이 앤드라이는 제가 좋아하는 라디오 헤드의 노래의 제목인 것 같은데 맞나요? 밴드 앨범? 아 맞군요. 반갑습니다. 아 네 저 밴즈 저도 좋아하는 좋아하는 앨범입니다. 집에 있어요. 브라이언 그노백. 브라이언 그노백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이언 그노백님 반갑습니다. 이 마스터 옵시어보 비교 종말 좋죠. 정말 크게 볼 수 있어요. 아이고 저 군우님 안녕하세요. 저 기억나세요? 처음부터 보고 계셨어요. 저희 싸우는 것까지 다 보셨나 봐요. 네 지금 잠시 게임에 저희가 집중 나있는데 지금 옵저빙은 방금 게임을 하신 셔팡님께서 옵저빙 하고 계십니다. 와.. 중요하게 갈리죠.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서로 위치를 알고 있나요? 서로 아직 위치를 모르죠? 모르겠죠. 서로 지금 아주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아 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아주 궁금하죠. 과연 어디로 갈까요? 자 과연 이게 헌터가 8명 게임이라 위치 찾는게 사실.. 참 맵이 넓어요. 그죠? 오 여기 크레이지 하타님도 잘하심 크레이지 하타님도 잘하심 크레이지 하타님도 잘하심 처음 뵙겠습니다. 제 팬 1호 성함이라도 크레이지 하타님은 지금 매일 출근하시는데 크레이지 하타님도 잘하심 지금 출근하시데도 공부하고 지금 와서 게임하고 계세요. 지금 처음 조선하고 있습니다. 지금 붙었어요. 저글링 두 마리 죽고 저글링 도망갑니다. 저글링 또 들어오는데요. 저글링 세게 들어옵니다. 오오오오. 눈 페이크죠. 자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게임이 지금 에이 적은게 좋게 올라가진 않죠 지금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좋은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으로 밀고 가겠다 이런 것처럼 이거는 조금 무리죠 이건 좀 무리죠 아 얘는 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명합니다 악 소리가 좋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실력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기말이 들어와 있고요 어 저글링 움직임이 잘 움직이고 있네요 네 과연 이것이 지금 저글링 따라가나요 어 이거 약간 갑자기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 게임이 과연 어떻게 될지 어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지켜보겠습니다 방어 타워가 없는 와중에 진럿이 들어왔습니다 어 진럿이 쌈 써먹기 쌈 써먹기인가요 쌈 먹히는 건가요 진럿이 길까요 아 진럿 지금 공업 안되있죠 아 공업 안된 진럿 어 어떻게 그렇게 진럿은 형상익술로 사라졌습니다 참 좋은 질럿였어요 아 자 파이 어떻게 될 것인가 흥미진진합니다 아 파이 지금 상황이 아 이걸로 그냥 어디에 한게 있어요 된건가요? 떨리게 된건가요? 떨리게 된거 같은데요? 둘 다 그냥 미래는 관심이 없어요 봤어요 지금 봤어요 네 저글링 지금 보였죠 맞선만큼 맞기만 하면 맞기만 하면 맞기만 하면 아무래도 지금 여기가 이긴거 같아요 지금 딱 보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다 보이니까 이쪽이 이기지 않았나 싶은데 아직은 사실 이게 과연 좋은 선택인지 좋은거죠? 아 이게 여기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이게 여기에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이게 여기에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드라곤으로 다시 태어나겠죠 하하하하 아 예 설정상 드라곤은 죽은 질럭들을 다시 희생시키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크로는 어 과연 지금 네 아니 근데 그게 실제 스토리상 그런거에요? 드라곤이 질럭들 죽은 애들을 다리를 붙여준게 드라곤입니다 그래서 개다리춤을 추는거구나 드라곤이 재활치료받은 병사들을 드라곤이라고 원래 피닉스가 그래서 질럭이었다가 피닉스가 스토리상에서 드라곤이 되죠 드라곤이 되죠 근데 싱글플레이를 되게 열심히 하잖아 아 싱글플레이 두 번 깼습니다 아 열심히 깼죠 스토리가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여기가 조금 힘들죠? 여기가 좀 힘든거 같죠? 여기가 조금 미래가 있어요 여기가 조금 미래가 있어요 어우 쎈거 하나 미래가 있어요 지금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너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못하니까 그냥 헛소리 나죠 시스탱크 많이 나왔네요 조금 전까지 저기 앉아계셨던 분께서 어떤 것 같아요? 아 이게 보는거랑 하는거랑 정말 입스타는 훨씬 쉽습니다 아 입스타는 제가 고수거든요 아 그러세요? 인스타를 제가 잘합니다 사이드 긱잠으로 아 근데 제가 회사를 그만들면은 손해가 훨씬 가서 너무 아 그러니까요 사이드 너무 중요하죠? 자 이러면은 이게 효율이 갑자기 50%가 올라가죠? 아 그래요 파파성경이 끝나니까 2대에 끝나냐 3대에 끝나냐 지금 타이밍되어서 만들어지기 전에 아 확실한가요? 아 지금 과연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네요 이게 재밌는게 저희는 다 보이는데 크립은 402고 선큰은 30이에요 피가 그렇죠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크립이 변하는 도중에 방어력이 더 낮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선큰이 변하는 중에 정구 좀 볼까 정구? 아 정구.. 정구 위에다 지져버리죠 그냥 크립을 체력 100까지 낮춘 다음에 선큰으로 변하면은 체력이 1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선큰을 주기 من 가장 회의를 드이죠 azyla는 정말 잘 하죠 눈이 그런 상황 중에서 아이 끝났죠 게임 정병대석 ambien 정병대석 너희 выполandan 정병대석 부분을 긁쩍그으로 세일버리지만 이쯤 되면 das지만 게임을 바꿀수도 있는데요 아 이건 바뀌지 않네요 순서рат proprietary 토스가 화장실 갔다와도 되겠네요 네 슬슬 이거 굿 앤 땡스 엘리 아 이거 처음으로 엘리 되나요? 엘리로 끝나는 건가요? 엘리로 끝나나요? 아... 콜롬비아 엘리 와 드릴 남발 하죠? 콜롬비아 엘리의 이유 굿볼 유 나오죠 굿볼 유 굿볼 유 이제 엘리 직전이에요 I'm very impressed You play like JD 제이디는 이제 주리스 닥터죠 아 지지 엘리 엘리 아 알겠습니다 아 예상한 결과 대로 나왔어요 와 네 지지입니다 아 자 가위바위보이즈 수고하셨습니다 예상한 결과 네 아 아니 뭐 아 아 아칸이 16명 주셨어? 핸디캡이 핸디캡이 무슨 핸디캡이에요? 제 팬들은 없나요? 여기 이제 병준님께서 옥서빈 하시면서 선우가 그러면 키보드 쓸래? 제 팬들은 없나요? 다들 이런 동생분들이신가요? 대원의 오사람들의 스타일을 잘하네요 제 팬들은 외국어로 많이 하시나요? 제 팬들은 외국어로 많이 하시나요? 제 팬들은 대치로 하고 있는데 제가 대치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치로 하고 있습니다 대치로 하고 있습니다 대치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와 스포일링불이 제 십기도 전에 게임 끝나네요 하하하하하하 이거 누구야 스포일링불이 제 십기도 전에 끝났는데 아... 아직 방금 안맞아요? 하하하하 아 그럼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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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었어요? 네 방금... 통으로 만들어주시면 통으로 만들까요? 통으로 만들까요? 통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대로 게임을 끝낼 것인가 complicado 정리를 가지고 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1...2...3... 정리를 만들어드립니다 1...2...3... 정리를 만들어드립니다 들어오시구요 start... 하... 또 또 제가 또 해설을 잘 하겠습니라 참고로 선호가 저랑 동갑입니다 지금은 이제 다섯가지 플레이 했던 경준이가 이제 경준이가 이제 다시 업저빙을 하게 될겁니다 아 여기서 지면 무조건 이겨야 되겠구나 지면 끝나네 여기서 선호가 이기면 끝납니다 제가 이기면은 그냥 별일 없이 갈수있고 제발 이기기 랩 제 해설을 잘 들으십쇼 이거 또 팡팡해적 내가 또 중국에서 배운게 이런거지 1,2,3 1,2,3 위스테로 맞죠? 혹시 안잡혀요? 방이? 방은 거기서 만들어보실래요? CBS죠 제가 방금 깼어요 방 만들어보시고 거기서 아휴 취득도 하나도 안된거에요 스타로 지고 있는거 왜그러세요? 홍콩 홍콩 가시잖아요 돈 내면 누구도 다 가잖아요 홍콩도 못가는데 돈 내면 비행기 타고 가면 되죠 홍콩을 벵커 하실건데 이제 아휴 취득 안될거같아요 이스트요 이스트요 CBS 뭐지 뭐지 스포닝풀이 최식기도전이 탔을거같아요 하하하하 아 보아요 아 보아요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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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설의 끝이야 홍콩 하하 꼭 이기셔야 되요 헸하 이스트 c 전국당이 벽 벽 기 저희 아홉시였죠 몇시 앞에 내가? 네 저희가 진작 부터일 때 이제 할까 그러시면 됩니다 부산 방안리에서 하는 챔피언전단이거 씨 네 게임 시작합니다 두명의 프로토스 네 지금 경기 시작했구요 복저빙 좀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 복저빙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레이지하타님께서 지금 아이디가 abcdscs123124로 바꿨습니다 아 프로토스전이군요 아 프로토스전이군요 네 푸푸전입니다 푸푸 아 그건 저주 아니니까요 지금 니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리먼슬러라고 하시죠 잠깐만 이게 갈색깔이 선호 네 갈색이 선호구요 흰색이 이제 아 아 누가 보고 있어요 아직 네 지금 이거 지금 뭐 한국 몇인데 지금 월요일인데 이거 다들 이거 휘직이 안되셨나 하하하하 전환같은 백수요이신가요 헤 지금 해설은 어 너 아까 아이디 뭐었냐 헗헣허헗헠흐허 pół 장중의 적중의 astronaut 어 이거 뭐.. 일단은 손놀리면서 차이가 확.. 뭐.. 아 바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어 이거는.. 대원에고의 자둔심이죠 최근에 대원에고 플래시 몹한 영상을 봤는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뭐 대원에고 뭐 거의 뭐 군대 스타일이죠 대원에고 플래시 몹을 안 보셨으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 네 지금 지금 정찰 각각 한 번씩 갔구요 샴팡님 고다규 어디다 하시죠? 샴팡님 모르겠네요 샴팡님 고등학교는 모르겠고 대학교는 우쿨라대학교 가겠습니다 고등학교 1번고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왜 우쿨라 무시하시나요 지금 정찰하고 가시구요 지금 어 이게 어? 벌써 좀 빡셔보는데 정찰을 잘 알았습니다 이 분이 어떻게 보시냐 아 근데 지금 상황을 네 정확히 못 보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어 봐야겠네 아 아 갈라졌어요 음 갈색이 네 갈렸네요 네 네 갈렸어요 긴김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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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 어 긴김밤 아 아 지금 뭐 아 아 지금 뭐 왜냐면은 이 풍부전은 요거가 요거를 먼저 봐서 잘했을 경우 많이 유리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공족이 힘을 주고 있고 아 벌써부터 압박이고 뭐 이정도 압박이면 그러면은 업그레이드 되있나요? 무슨 업그레이드? 장거리 아 그거는 모르겠네 어... 아... 이런 한타... 이런 한타 한타... 이거... 아... 아... 이제... 아니... 지금 돈을 먹고 있는게 쫓아내고 먹겠다 그래도 다 이렇게 두 분 다 저는 이제 기본기가 없잖아요 기본기들이 있으시네 그죠? 딱 언제 딱 뭐 딱 하고 딱 보면 그게 보이나요? 응 기본기들이 있으시는데 저는 기본기가 없거든요 저거는 랜덤하게 터지는거 같아요 아... 남은형님 뭐 아시나요? 모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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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때마다 이상한거 같아요 어 이거 왠지 또 이거 오면 또 막상막하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거 어 이거 짜요 짜요 누구에게 짜요를 날린건가요? 내 마음속에 그래 짜요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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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거의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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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려놔야죠 어... 어... 셔틀 체력이 많이 빠져가지고 아... 아... 쉽게 못들어가네 지금 뭐... 막상막하...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뭐 이정도면 뭐... 지금... 뭘까요? 지금 막하셨네요 어... 음... 음... 어... 어... 지금 뭐... 방어들어갔고요 본격도 들어갔고요 어... 어... 내 마음속에 그대 이거 아찔아찔합니다 어... 어... 이거... 어... 셔틀 잡 때 어... 그랬났다 어... 뭐... 우리에서 싸우면 안되는데 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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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지금... 어... 안 됩니다... 어... 아... 이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와... 막상막하 인굿을 차지면 나구요 어 어 이러면 이제 또 지금 또 이거 이거 어렵죠 어 어 어 그러면 안되죠 어 어 잡힙니다 잡힙니다 아 아 아 이거 만지 않고 빠지네 아 이건 이거 남자 잡지 못해요 아 지금 늦죠 지금 벌써 지금 이거 이거 이러면 힘들죠 어.. 내맘쓰게 그래.. 이거 쉽지 않아요 지금 지금 붙었습니다.. 아 붙었습니다.. 어.. 지금 붙었습니다.. 와.. 지금 2대3.. 쉽지 않죠.. 이거? 아..이거 지금 벌써 뭐.. 어렵죠 어렵죠 어..어렵죠 어려워요 그래도 이렇게 되면 힘들어요 아..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뭐..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아..괜찮네 안뜯어졌어 안뜯어졌어 아..아.. 아..셔틀 아..셔틀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아..늦습니다 늦어요 지금 이거 지금 돈도 딸리고요 아..네맘쓰게 그래 이거 쉽지 않아요 지금 좀 늦습니다 아.. 붙었습니다 지금 붙었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지금 아..이러면 어렵죠 어려워요 저.. 아.. 드라곤 생각보다 가볍네요 아.. 아.. 지금 대원의 고대 일반고 아.. 경기 흥미진진진합니다 아.. 돈 좀 딸리고요 아.. 없는데 너무 늦게 지금 여기서 게임 끝날 수 있었는데 지금 아깝죠 아 지금 뭐 거의 뭐 임요한의 컨트롤 임요한 생각해보니까 테란이었죠 프로토스 잘하는 사람 누구 있죠 프로토스 누구 이는 뭐 없나요 자나자나 프로토스 강림 강림 누구죠 이거 시대차이 나오죠 김동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김동수가 더 올드거든요 온게임 내서 봤던 것 같은데 아 아까 이걸 리버 빨리 내렸으면 끝날 수 있었는데 이걸 앞마당은 순간의 차이가 그게 진짜 사연이 많이 나네 아 드디어 아 이런 어렵다 어렵다 언제 언제 이렇게 많이 돈이 많으니까 지금 역시 돈 차이가 많이 나요 한번 이렇게 속도를 멈춰주고 여기서 올라가죠 역시 게임은 돈이죠 역시 게임은 돈이죠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지금 큰일났습니다 지금 이거 못 막으면 큰일납니다 내 맘속에 그대 아테아 어 이거 이거 지금 나왔나요 아직 안나왔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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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아요 지금 이거 막아도 쉽지 않아요 어 어 예상왜 지금 어 역시 제 머리는 이해할 수 없죠 어 어 엄청난 난타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어 지금 이거 이거 큰일날뻔 했어요 지금 아 아 아 어 어 어 이거 지금 쉽지 않죠 어 영웅드래곤이 하나 있네 체력도 딸릴테고 이제 아 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지금 네 인구 차이는 뭐 지금 두 배 났습니다 인구 차이는 뭐 지금 두 배 났습니다 인구 차이는 뭐 지금 두 배 났습니다 아 아 역시 크 크 이거 어렵죠 이렇게 되면 지금 인구 차이 너무 많이 나요 어 그게 사실 쉽지 않은 선생님이군요 아까 그때가 그게 좀 아깝네요 진짜 사실 지금 들어가도 사실 괜찮은데 아 지금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은 어 이거 쉽지 않아요 어 그 사이에 아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고 큰일날네 아깝다 아 아 안되네 저거 피하죠 아아 지금 하이템풀 하나 더 있어요 저거 조심해야죠 아 아 지금 어 어 좋아요 아 한번 더 쐈어야 되는데 아 뭘 뭘 산다는거죠 잘못 말했네요 아 아 아 이거 지금 인구 차이 너무 많이 나고요 돈 차이 많이 나고 쉽지 않아요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맙습니다 어 이거 이거 큰일났습니다 아 지금 봤어요 지금 봤어요 아 완전 엇갈렸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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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지금 하시죠 바로 지금 가시죠 또 뭐 네 네 아 내 맘속에 그대 졌습니다 아 아 아 근데 이거 아까 낼 잇었어야 되는데 노래를 hosted 플랫 선호랑 재민 Hei 바로 하시죠 지금 뭐 예 그냥 오늘은 이제 한번 정리하고 אם 아 노 아니 홈그라운드 게임으로 얼 athletes 아 아 아 아 선호 친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친구분들이 오셔서 선호님께서 올라가셨네요 선호 친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대우대우바 파이팅입니다 뻔뻔하다고 하시는 내 친구분이 리버 안되는게 정말 컸죠 그거 리버 내렸으면 뭐 아 친구분 맞죠 친구분이 다 놀리고 계신다고 왜요? 형 뭐하는지 알아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친구분들 컴퓨터가 훨씬 더 잘했을텐데 아 배워내고 저녁에 좋네요 제 아들을 글로 보내야 겠습니다 제 아들을 글로 보내야 겠습니다 진짜 리버 안내리네 진짜 리버 안내리네 진짜 리버 안내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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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분들 고생 많이 하셨구요 저희는 콜럼비아 베지니스쿨에서 스타를 하고 있던 아닌 학생들이었습니다 리버 안내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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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